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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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, 박주야. 박주야, 저 정도, 정도 새끼가 지금... 뭔 소리여? 하... 아, 그게 뭔 소리여, 지금? 하... 대단하시네. 지금, 정도 그 새끼 지금 어딨어? 아니야, 아니야. 돈 정도한테 없는데? 하... 노여사가 갖고 있는데 그 돈? 노여사님, 저요. 이 사람은 그 돈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계획대로 진행하시죠. 아니,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. 그래, 알았다. 한 5분쯤 걸린다, 그렇게 하면. 5분이요? 알겠습니다. 예? 뭐고 5분이야? 그건 아실 필요 없으시고요. 5분 남았어요. 나한테 사과 안 하면 1분에 100억씩 날리는 거예요. 파기 싫어요, 아직도? 그래요. 알겠어요. 하... 사과 안 맞으면 간단하게 끝내면 진짜 어렵다. 하... 이해가 안 되네요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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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내가 누군지 알아. 너 사람 잘못 끈져냈어. 내 손가락 하나면 너 인마! 끝이야, 인마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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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. 네? 뭐라고요? 미안하다고. 미안하다고. 존댓말. 존댓말. 뭐야 이거? 놓으세요. 미안하다고요? 미안합니다. 네, 네 엄마. 양 선생님. 모친. 존댓말이요. 양 선생님. 모친. 김경애 여사. 김 여사 속여서. 감옥 보낸 거 죄송하고. 양지택 형사님. 내 모습을 먹여서. 감옥 보낸 거. 죄송합니다. 하... 아니야. 아니다. 이거. 진심이 안 느껴지나요? 진심으로 사과하세요. 아... 우리 전에 한번 봤는데. 얼굴은 기억 못 하시는 것 같고. 그때 한 말은 기억해요? 아버지. 존도야. 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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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 그렇게 된 거 너무 아파하지 마라. 세상이 다 그렇다. 이래야 살고. 그때 한 말 똑같이 해드릴게요.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요. 사는 게 다 이래. 이래야 살고.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한번만 용서하십시오. 부모님 빗들인 고통. 평생 짊어지고 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한번만 용서하십시오. 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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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요. 내 의사님. 야, 이 새끼야! 던져. 던지세요. 던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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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던 데로 가는 거예요. 다 있던 데로. 다 있던 데로 가는 거예요. 다 있던 데로 가는 거예요.